한번 해 주거라 보성젤리 와 송호지 김종환 재밌게 보셔서 아 좋 좋 아 네네네 유지 ㅠㅠㅠ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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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터치 네 아 잘 보다 아 나가네요 여기도 안 올리지 어? 내가 좀 가져올까? 이거 이거 편하게 해 이거 편하게 해 한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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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2 3 3 4 5 5 으 아 아하 김종환 화이팅, 김종환 스매싱, 아 김종환 화이팅 섭쇼 홈스타 화이팅 다 팬템이 있죠? 여기 네 아 이제 경기 감사합니다 형 스텝이 진짜 군덕이 없죠 강합니다 네 이게 지금 내 천눈 번개 혈의 바람이죠? 지금 이거 김종환 홍호진의 순회실을 어떻게 이게 내느냐 아 이 형도 구행이 형 거기야 자 다시 감기 시작을 다시 이 형도 야 날로라 날로라 아 맞죠? 오오오오 아아 뭐였어요? 아까 승벌으로 흘러내면서 좋은 분위기를 가져갔는데 네 어떻게 적용할지 네 자 3대 7 자 다시 초반이기 때문에 뭐 네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칠 수 있었어 아 아 아 아 아 김종환 수 아까 예상대로 이런게 많았거든요 네 네 살짝 이제 체육관 적응 네 이런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아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되면은 이제 홍스타님의 이제 또 네 맞아요 네 근데 진짜 부상이 마니카드 걸 손가락이 그게 이제 후관이야 그게 자기만 있어 연기를 수도 있어요 아 예 마니카드 빠진 걸 내가 봤는데 그런거에요 연기를 칠 거 아니에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런 순간에 홍호진 김종환 스매시를 독점 네 스매시 아카데미 거의 네 야 네 런 코치죠 네 나이체가 열 살 넘게 사이는 네 아 아 아 아 아 아 네 네 네 아 아 아 아 영웅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요. 안 하는데 알기만 했어요. 3점 차. 해시가 재밌어. 아 이거 맛있어 이거. 이 젤리 홍보수 한번 해주라. 외울 거야. 보성 젤리. 아 뭐야. 와 송호지 김종환. 드라이브보다는 커트와 스미쉬 공격. 이걸로 줄 알고 있는데 잘 먹긴 해요. 공격력이 일단 올라오면 다 강스미쉬로. 맞아요. 맞아요. 강강강 공격. 네. 아 다 강한 스미쉬네요 진짜. 와 이거 분위기가. 11대 6인데요. 자. 이 대회는 보성갈비와 함께합니다. 강동. 와. 아. 아. 한국의 맛집. 보성갈비 사장님이 오셨는데. 네. 이따가 또 인터뷰 한번 하셔야죠. 그렇죠. 네. 매달 100만원씩 협상 약속을 써거든요. 네. 아. 매달 100만원씩 협상 약속을 써거든요. 아. 매달 100만원씩. 아. 매달 100만원씩. 대회 때. 1년 계약 1200만원을. 거의 한 사람 급여를 주시네요. 네. 한 사람 급여를 영국으로. 선입도 해주시겠다고. 아. 재밌게 보셔가지고. 그렇죠. хотел though. awK undergrad. 장사가 있다. 이제 간ники. RIOS. 야. μα자. forgiveness. Details where jsun took場. 아. 야. 멜리바하. 재미도 있기라. 왜요? 저기. 깨 laisser.'' 20滑간다. 아 진짜 오 나이스 레이 야 한정 한정한 힘이 피가 마르고 야 피 마르면 죽어 이 사람아 아 진짜 웃기네 스코어가 자 이제 시청자 수는 147 도연은 60 더 누르세요 반 아니 반이라도 가야지 어 해야지 가야지 아 아 걸렸다 야 이번 보성갈비배 정말 성공을 위해 이렇게 고구마에 이렇게 마이크 없이 이렇게 저희가 아 아 따라갑니다 홈치님 역시 홈스타 자 자정차인데 유지하느냐 타다가느냐 유지하느냐 자 전이 잘 잡아요 어 컴온 형 역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정신이 야 노터리티를 이렇게 엘리데를 보여주면서 응 응 응 응 응 응 amen 하지만 다들 이제 3등수로 겪은 선수분들이 때문에 이건 뭐 어려운 사람이 잡는 거 아 알겁니다 너무 승기를 높이지 않는 거 다 알고 있을 거거든요 분위기가 야.. 재혁이 올라갑니다 경기 와.. 너무 갑자기 제가 지금 기다리는 선수들은요 형님 줬으면 좋겠어 상관할 거 같아요 아니가요? 아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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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가요? 네.. 근데 너무.. 저요? 네 아아.. 알겠습니다 네.. 아.. 아.. 근데.. 아니.. 왜냐면은 또 입양이 있어야지 되게 재밌잖아요 아 알겠습니다 전 모르겠고요 이럴 때 꼭 빠집니다 아.. 저는 뭐.. 당시에 내가 다 같이 하는 거 이런 거 결국 내가 이렇게 이런 거 다 같이 아.. 경고칩니다 네.. 왜 김재민이 자네가 보는 줄 알겠네요 이게 이야.. 아.. 아.. 나가거든요 아.. 왜 재빈이 형이 왜 재빈이 형이 재빈이 형이 재빈이 형이 재빈이 형이 재빈이 형이 재빈이 형이 아니야 야.. 아..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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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또 놀라요 또 진짜 아.. 모르네요 네.. 예.. 이야.. 지금 지옥까지 발 닫았다 다시 뺐어요 지금 지금 근데 더 벌어지면은 또 위험하니까 아.. 여기서 한 두 개 정도 조금 더 떨어져야겠죠 스코어가 17대 16 11대 16 눈이 안 보이면 안경을 쓰시던지 라시를 하시던지 안경잡이는 안 됩니다 네.. 안경잡이는 여친과 떠나기 때문에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네.. 제가 안경을 벗으면서 여친과 사귀는 꼬치거든요 쓰는 순간 끝납니다 네.. 네.. 여기서 다 한 번씩 해야죠 Aaaa Deixa Aaaa 아 이거 입맞으면서 약간 공이 네에에.. 무에전 쳤어 무에전 네에.. 8와드였죠 7대 11 네.. 시작 오오.. 더워 와 진짜 빠른다 아.. 와 이거 다 받았는데 네.. 어.. 와 trás.. 공격하는 선수들이나 수비하는 선수들이나 나 요리가 공격이네요 네? 공격이요? 네 공격하는 선수들 하늘씨 진짜 대단하시네 대단하시네 아 이거 잠깐만 잠깐만 어떡해 아 너무 어 쎄쎄 쎄쎄 날이 쳤면 웨이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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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따라가야죠 웨이패스 이제 후관적입니다 이제 파이팅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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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선수 잘 잡았어 아 상하자인 팀은 긴장될 수 있는데 아 역시 이제 여기서 성내 이제 직장에서는 끊어줘야죠 끊어줘야죠 오늘도 겨드랑이 오겨샷 제대로 들어갔죠 제대로 자 저희도 이긴 한데 세계 레스쿱 10.18 벌써 이잠 송언니 진정한조 한 번 끊어 드리면 좋을거같아 자기가 잘하는 공격 타격 아 송언니 김종한조가 보통 니침브를 안 밀고 놓거든요 원래 복워려고 알았던거같아요 공격을 잡으면 이제 자신있다 그런 느낌이네요. 됐고요. 1표! 1, 2, 3! 경기 후반이고 또 아까 부상당한 이유 있어가지고. 네, 아 부상당했군요. 그게 좀 유효한 것 같아요. 유효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유효한 게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 빠른 게임에서. 나갔어요, 나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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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대20. 이제 하나 따라가서 이제 만들어야죠. 차이를 줄여야죠. 보관 가느냐 잡느냐. 그렇죠. 아, 쉬었고요. 자신이. 와. 이거 올라오면 자신 있어요. 진짜 올라오면 바로 강수맨씨가 되니까. 지금 25년 내내 강수맨씨가 뗄 수 있는 체력. 아, 대단합니다. 국지님들. 진짜. 자, 다시 하나. 아저트 위치에인지. 네. 자, 국지님 과연 어떻게 경기를 풀어나갈지. 이제 그 후반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네. 1, 2, 3, 1. 2, 3, 2, 3. 2, 3. 2, 3. 자, 예고야. 잘했죠, 잘했죠? 자. 자. 여기서 끝. 연속 득점이나 끝내게. 그렇죠. 이 차이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차이가 중요할 것 같아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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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 플레이. 아이스 레이저. 야, 홍호 씨님 역시. 홍스타가 왜 홍스타인지. 홍인표 뒤에 왜 스타가 붙는지. 야, 알겠네요. 네. 자. 홍은이 금조가 되도. 네. 아직 역전 안 당했거든요? 네. 아직 격속을 이기고 있어요. 야, 이거 대박인데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기서. 야. 야. 유래한 고진을 잡았을 텐데, 유래한 역전은 안 당했거든요, 아직. 봐야 돼요. 아, 됐고요. 아, 됐고요. 오케이. 고. 아, 감사합니다. 와. 자, 문자 갑니다. 아. 홍삼교. 아. 아. 주문한 거 올고 쯤에 수동자들이 많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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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스터 구멍으로 나왔어요. 아. 아, 개구멍으로 우리 들어가네요. 아. 아. 이게 재난문자전은 끝이던가죠? 아, 이거를 줘. 아. 아, 진짜 재난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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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문자 어떻게 하는지. 나 날렸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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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휴교씨가. 아, 휴교씨가. 끊ELIPE. 아, 휴굴섀. 어어. 아.. 아, 휴교씨가. 잠깐만. 아, 휴교씨가. 강력하네요. 매치포인트! 매치포인트를 가져가는 송어진 김정안정! 소위 공격 강합니다! 와... 와... 진짜... 24 대 21! 자... 3점! 네! 와... 이렇게... 결승 진출하는 이제 송어진 김정안정!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